충남도와 경기도가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지난 13일 아산에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공동연구 실시협약을 맺고, 상호 자료 공유와 연구자 교류, 세미나, 간담회 등 공동행사 개최 등을 협력하려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며, 충남도와 경기도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